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글로컬 뮤지컬 시즌 3에 작품 코미컬의 작가로 참여하게 된 O.U.3이라고 합니다. 코미컬은 뮤지컬과 웹툰의 세계를 함께 진행하게 되는 웹툰 속의 세상 주인공 남주와 현실 속의 세상 주인공 한도가 각자의 이야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테이블 리딩을 진행을 하면서 1차적으로 정말 신기했고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말씀해주신 신세계관을 명확하게 구축하게 하는 법 그리고 관객들, 관객분들이 좀 더 웹툰에 그렇게 자세히 모르더라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끝나고도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디벨롭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